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인원선택 김용택입니다. 5월에 치러진 4월 교육청 학평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3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으로 정말 시험장처럼 긴장감 있게 아마 치러봤을 시험인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근차근 한 문제 한 문제씩 해설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이런 분야가 있다면 꼭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채워가지고 실력의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 헌법의 기본 원리 주제 자체는 수능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자, 일단 A를 보니까 복지국가 원리가 되겠고 B는 국민주권의 원리. 그 다음에 C는 국제평화주의임. 이 정도는 뭐 다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1번. 답이네요. 그렇죠?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복지국가 원리를 실현 방안이 되겠죠. 정답이 1번이네요. 2번. 간접 민주주의와 달리 직접 민주주의는 B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에 직접 민주주의나 간접 민주주의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3번.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방어전쟁은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놈들이 쳐들어왔어.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4번. B는 A와 달리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다. 자, 국민 생활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건요. 복지국가 원리예요. 반면에 국민주권의 원리는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할 때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국가가 시장, 민간, 개개인의 생활에 대한 개입을 좀 꺼리게 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 원리는 시장이나 민간이나 개인에 대한 개입이 증가라고 볼 수 있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C는 B와 달리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 근거한다고 본다.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근거한다. 이게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요. 자, 재수행 여러분들이 이거 보신다면 2번은 좀 낯설 거예요. 왜냐? 자, 교육과정이 올해 개편되면서 과거에는 법과 정치였다가 올해는 정치와 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부분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잖아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법의 이념이라는 분야입니다. 법의 이념. 이 법의 이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법이 추구할 바. 당연히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정의가 되겠죠. 올바른 정의를 추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이 정의가 뭐냐라고 할 때 구체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의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 목적성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 또는 그 시대가 원하는 것에 법이 부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 성격이라고 해서 한 목적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또한 정의만을 추구한다. 끝까지 정의만 추구한다고 그게 반드시 정의로운 건 아니에요.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감안하자 이거야 현실을. 우리가 이상 사회에 사는 게 아니라 이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그냥 현실을 감안해서 적당히 가야 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법의 이념이에요. 그걸 갖다가 법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불합리한 건 아닌가 보수적인 건 아닌가 지나치게 이렇게 평가를 자칫한 건 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 국민들의 사회생활의 안정을 법이 보장해야 돼요. 사회생활, 우리 개개인들의 삶의 안정을 법이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의 안정을 법이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법의 이념, 법이 추가되는 이념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궁극적 이념인 정의와 그 다음에 한 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과연 A는 무엇이냐. 이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정의는 정의에는 정의가 한마디로 뭐냐고 할 때 너무 정의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내가 수업시간에 그러잖아. 저스티스는 데피니션이 정말 어렵다. 정의를 정의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여러 학자들이 정의가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우리 교과서에 소개해놨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서 평균적 정의라는 말과 배분적 정의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적 정의는 다 같으니까 같게 취급해. 같으니까 같게를 강조하는 거고요.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같다면 같게 취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다르다면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건 아니냐. 라는 게 바로 배분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를 때 상황과 조건이 다를 때 다르게 취급하자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분적 정의. 오늘날의 평등관으로 말하면 상대적 평등관이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을 찾으면 답은 말씀드렸네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됨을 중시한다. 해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1번 법의 목적보다 법의 형식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실질적 법치하고 형식적 법치의 둘 중에서 형식적 법치에서 이걸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하고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 법치는 얘를 많이 강조해. 그런데 형식적 법치는 법적 안정성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거에 형식적 법치하고 실질적 법치가 문제가 아주 쉽게 출제되었지만 이제 법의 이념이 교과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과 연결하면 조금은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 또한 고3들은 그냥 배운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수생 친구들은 재수생들은 어? 이거 뭐지? 아마 이럴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재수생들 듣고 있다면 만약에 법의 이념이 공부가 안 돼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단 낫다. 그러니까 무질서를 너무나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맨날 혁명해봐.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맨날 혁명해봐. 그것도 못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라는 법원이 되겠습니다. 3번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화하는 형식적 평등 강조한다. 아니죠. 위에 보면 상대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5번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범위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 이것은 합목적성을 강조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